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그 시절 우리의 추억과 동심을 책임져주었던 아기공룡 둘리의 극장판이자 어른의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면이 돋보이는 영화 아기공룡 둘리 어른별 대모험 리마스터링 리뷰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편의상 어른별 대모험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여튼 이 어른별 대모험은 원본 필름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가진 노력 끝에 4K UHD로 리마스터링 하여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과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 스토리가 굉장히 잘재해진 각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TV판이 있었음에도 과감하게 새로운 설정들과 둘리연대기의 시작을 주제로 하여 일상물에서 볼 수 있는 매운맛 슬랩스틱 코미디와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시대상을 반영한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우주에서의 생존기를 다루는 스페이스 오페라풍 연출도 들어갔으며 전쟁을 막기 위한 액션신들이 끝나고 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가족영화의 엔딩까지 담겨져 있는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설정과 디테일을 심어주는 뮤지컬까지 야무지게 들어가 있으니 그 당시에 TV에서 나오면 안 볼 이유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극장으로 보다보니 TV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발음이나 대사들도 귀에 잘 들어와서 처음으로 온전히 모든걸 이해하며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인건데 극장 상영때 아이들이 크게 웃으면서 보는게 오히려 배경음악처럼 깔리다보니 동심이 충만해지는 기분도 들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소리 안내고 웃으면서 보길래 여러모로 만족스럽게 본 영화였습니다. 간단평은 이쯤 하도록 하죠. 사실 말할게 많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 비로소 보였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어릴 적 둘리를 접혔던 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레 고길동이라는 인물이 천사로 보인다며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저도 그에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말고는 느껴지게 없을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둘리 일행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둘리는 외계인들에게 개조당한 후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잃은 캐릭터이며 또치는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암컷 타조입니다. 도우노는 타임코스모스의 고장으로 지구에 정착하게 된 캐릭터에 마이콜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반비례하는 인물이죠. 또한 희동이는 부모님이 유학에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고길동 집안에서 키우게 된 인물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모두 등장한 설정들은 아니지만 TV방영본에서 본 설정들이 연상되면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상처받은 캐릭터가 모여 서로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치는 아프리카의 귀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갓난아기 때 부모님과 이별했을 희동이와는 달리 어느정도 성장을 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서커스에서 일을 배웠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어른이 돼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둘리의 대사가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회에 의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철없이 행동하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과연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작품은 그에 대한 대답을 소드마스터 검성 고개똥 어릴 때는 악마 커서 보면 천사인 고개똥이라는 캐릭터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똥은 둘리 일행을 진심으로 싫어하던 미운종이 생겼던 작중에서의 행보는 영락없이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둘리 일행이 사고를 치면 죽일 듯이 패긴 하지만 그들을 유일하게 제재하고 그들을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어른별 대모험에서 육체적인 성장만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대사를 둘리의 어머니가 함으로써 그 성장을 끝까지 참고 도와주게 될 고개똥은 그저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개똥이 안 불쌍해지는 것은 아니다만 둘리 일행과 고개똥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누구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혹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남모르게 도와주는 고개똥 같은 존재가 있을 테니 그 사실에 감사하고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찰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똥이 반강제적으로 둘리 일행을 보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어렴풋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자극적이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기에 김수정 작가님이 매우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번 리마스터링을 발판으로 둘리의 새로운 작품이 제작되어 또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